대리 같은 남자 스타일. 솔직히 끌린다. 끌린다. 네. 네. 오. 오. 너무나 사랑해서. 난 비비를 꺼서. 새빨간. 아 뭐야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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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괜찮아? 괜찮아. 준기야. 고마워. 다시 왔어. 우리. 시크릿 게리예요? 시크릿 게리예요? 시크릿 게리예요? 시크릿 까드는 아니고요? 안 돼요. 현미요? 안 돼요. 왜요? 지켜줘야 돼요. 넌 지켜줄 사람이 몇 명이야? 도대체 몇 명이면. 나 지금 깜짝 놀라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. 백클럽인 줄 알았어요. 아. 그런 둘이 지금 옷 맞춰 해본 거 아니에요? 누구랑요? 게리랑 지호랑. 아니 지호는 전혀 그럴 생각 없는 것 같던데. 전부 게리 오빠가 따라해요. 사랑해. 게리랑 따라해요. 계속 사랑했잖아. 어쩌나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. 아. 진짜 기술이야 기술. 기술이야 기술. 아. 그래야 하는 거죠 러닝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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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도 추워 이 형도. 누구야? 이 형도 추워. 이 형도 추워. 아이의 마음이 추워. 아. 헤헤. 진짜 존경. 뭐래도 불편하겠다. 형이 눈첩 스시킹 하면. 추운 것 같아요. 그냥 눈이. 계획. 연기자나 스덤데링 가면 쫓아가는 친구들 있잖아. 군대해주는 친구, 군대해주는 친구. 한 번 더. 두 번씩 해 드릴게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우와, 뻘리. 야, 뻘리는 제품이야. 지효아, 지효아, 게리는 눈 쳐야 산다. 그래를 만들어요. 아, 아, 아. 동메이예요? 하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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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. 그래를 만들어볼까? 그래를 만들어볼까? 그래를 만들어볼까? 매일 마일드가 어떻게 되는지, 네네.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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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미개, 그리고, 그리고 잘못 분야할 것 같아. 모두 샀다. 맛있어? 응. 진짜? 누가 뜯다 이거. 자기만.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?